선생님 뭐 하세요? 꽃보고 있죠? 어? 피부가 많이 좋아지신 거 같은데. 내가? 예 피부가 많이 좋아지신 거 같은데. 이유가 뭐예요? 비법 있지. 어떤 거요 선생님? 나만의 비법인데. 그 비법 좀 알려주세요. 이게 공개하면 안 되는데. 이야기해 주세요. 이거 식감 패드. 이거 버블 원두 식감 패드. 다시 다시 뭐라고요? 버블 원투 식감 패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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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어디 회사 할 거예요? 그 빅콘에. 빅코. 맞아 빅코야. 나 이거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였어. 빅코. 더블 원 투 투 식감 패드. 시카 패드. 맞아요. 그거 쓰셔가지고 좀 피부가 좋아지셨어요? 좋아졌어요. 어떤 게 좋아요? 이게 각질이 깨끗하게 없어져 아주 피부가 부들부들해 아주 아주 부들부들하지 못해 진짜 각 피부가 껍질 다 벗겨지게 생겼어요. 너무 깨끗해져. 아 그래요? 이거 뭐 장점이 뭐가 있어요? 이게 장점이라는 거는 촉촉해서 좋아. 촉촉해서? 네. 촉촉해서 좋고 화장 같은 것도 참 잘 먹어. 잘 먹어요? 그 전에 내가 화장을 하면 뭉쳤거든? 네. 근데 이거를 하고 화장을 하면 뭉치는 것도 없고 참 잘 먹어. 너무 촉촉해서 좋아. 우리 공고 이제 하는데 많이들 사라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. 이거 추천합니다. 많이들 사세요. 이름을 다시 한 번 얘기해주세요. 치다 패드. 어디 회사? 어디 회사야? 근데 일일이 내가 이거 쓰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그냥 이거 마치 치다 패드만 찾았어. 우리 딸림이 했지 치다 패드만 시키라고 그랬어. 알겠어요. 아무튼 그거 일단 드릴 테니까 더 쓰시고. 선생님. 감사합니다. 구독자분들 많이 구매하라고. 구독자분들 이거 많이 구매하세요. 진짜 피부가 촉촉해져요. 진짜 짱이야. 박진이 너무 잘 돼.